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의 서브 디비전 값을 변경하면 모델링이 깨지는데, 도형이 깨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이즈 변경하지 않고 서브 디비전 변경했을 때는 형태가 깨지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스크린샷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큐브 오브젝트를 만들어 간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인풋 항목에 폴리큐브 항목의 서브 디비전을 조정하게 되면, 만든 이후에도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기를 변형했다고 했는데, 사실 크기의 변형은 여기에 영향을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냐. 어떤 상황이냐면요.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아니면 이렇게 그냥 위쪽으로 올려도 여기는 오브젝트의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1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형했을 때는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뭐 이거의 이유는 뭐 크게 다른 이유가 없고, 여기는 이 변형,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변형이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토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 값에 대한 변화의 값을 알고 있고, 여기는 이 버텍스의 변화에 대한 값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변형했을 때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히스토리는 없지만, 좀 초기 상태로 바뀌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변형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는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 시비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0의 값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변형된 부분이 있죠? 이게 기본 초기 값에서 위치 값이 변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텍스 1번,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버텍스의 값을 0으로 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고 싶다, 점을 버텍스 선택해서 변형을 주는 그런 형태를 변형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인풋에 히스토리가 남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디폼해 보게 되면, 여러가지 디폼 중에 렛틱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렛틱스는 렛틱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큐브를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를 변형을 해놓고, 렛틱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폴리큐브의 서브 디비전을 조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것 참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렛틱스 포인트의 변형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서브 디비전이 바뀌는 것에 대한 것들은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인풋에 FFD라고 되어 있는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하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큰 이슈가 없으면, 이렇게 변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버텍스를 변형하는 부분에는 여기에 히스토리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변형을 얘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형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역시 할 질문 있으면,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